네, 안녕하세요. 어리지 평가 지표 네 번째 영역, 교직원에 관한 영역의 면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예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면담, 1영역, 2영역, 3영역 다 살펴봤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영역은 교직원에 관련된 영역인데요. 이 교직원인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것,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처우, 복지, 전문성 재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영역은 어떤 면담이 있고, 어떤 면담을 질문을 할지, 질문 내용과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에 보면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리집 발전에 기여하는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원장은 어리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한테 묻게 되겠죠. 원장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리집을 운영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항목이 어디서 조금 들었던 항목 같죠? 예, 우리가 보면 1영역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의 1-2-1에 비슷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장님은 보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원장님의 보육 철학은 무엇이고, 이걸 연관교육계에 관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리집을 운영하나요? 라고 보니까 그 철학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저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철학, 계속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철학과 또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그런 신점을 가지고 행복한 원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아이들이 자연과 마음껏 뛰어놓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어리집을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어리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원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네 저희는 1년간 보육교직원의 연수 및 교육 일정을 계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교사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희는 연합회나 진흥원 공모전이라든가 또는 행사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리집의 보일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네 뭐 원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두 번째 항목.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전문성 관련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원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예 그러면 원장님, 아 저는 뭐 예를 들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육대학원은 저녁에 다녀도 되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제가 원장 연수라든가 학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들과 상담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원에 장애 영유가가 있어서 지금 장애 관련 책과 세미나 연수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원에 다문화 가정 원화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 원화가 있는 원장님들과 소모임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1-2에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교사한테 합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이 볼 때 원장님은 평소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대하나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저희 원장님은 교사의 말에 기기울여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는 등 교사를 존중해 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또 똑같이 물어보는 게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위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지. 그래서 똑같이 묻습니다. 원장님 교사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안건이 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그럼 원장님 네 모든 교사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지금 상황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민주적인 방법을 결정합니다. 원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달하시면 됩니다. 교사에게 또 묻죠. 예 선생님은 선생님이 볼 때 원장님은 안건이라든가 사안을 결정할 때 교사에게 의견을 묻나요? 또 원장님은 회의에서 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 일을 들어주시나요? 또 주의 깊게 듣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네 안건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사회의를 통해서 교사의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려고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하고 교사에게. 보육과정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혹시 수용된 것은 무엇이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수용한 것이 있다라면 똑같이 정말 수용했는지 교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려고 플레임박스를 제작해서 어린이집 위크에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 위크에 플레임박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는 기타 어떤 부모라든가 영유아 일과 또는 행사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원장님이 수용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거를 실행한 내용들이 있다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원마다 조금씩 답변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1-3에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예 그래서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원장님에게도 묻고 교사에게도 묻습니다. 최근 교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뭐나요? 교사회의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월 1회라면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 달 어린이집 행사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학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부모 참여 수업에 의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등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원장님도 답변하고 교사도 똑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참여라든가 부모 상담이라든가 어린이집 행사라든가 또는 현장학습이라든가 또 놀이라든가 업무분장 기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보익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돼서 각자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분장표만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분장표의 자기 업무를 정확히 아는지 그래서 손님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원장님에게 묻고 교사에게도 묻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네 원장님에게도 묻고 저는 총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죠. 업무분장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제가 맡은 업무는 비품관리입니다. 기타 도서관리 시설관리 답변하시면 되고요. 교사가 맡고 싶은 업무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교사 개인별 특성과 소질에 맞게 업무를 분단합니다. 원장님이 임의로 업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개별적 특성이라든가 소질에 맞게 저희가 업무를 분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항목에 원장은 보육교직원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지 원장님에게도 묻고 교사에게도 묻습니다. 공통으로 된 건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 원장님과 보육교직원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정기면담 시기와 2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저희는 연 2회에 정기적인 교사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에 면담을 하고 있고 또 개별 면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 근무 상황이라든가 보육과정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려고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공통이니까. 네 최근 가장 최근에 개별 면담을 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 면담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면담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면담은 근무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또는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근황 또 평가와 관련된 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에게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과의 면담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나요? 예 선생님 원장님하고 면담하고 선생님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원장님이 공감해 주시고 또 보육활동이라든가 보육가정 운영을 할 때 원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4-3-1에 보육교재견의 복무와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근로계약서를 채굴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있는 보수라든가 근로라든가 휴게시간, 휴일, 연차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원장님하고 교사에게 공통으로 물어봅니다. 예 원장님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선생님은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라든가 확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근로계약시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한 후에 구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채열하고 서로 서명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을 사용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라든가 휴가,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항목 묻습니다. 취업규칙, 우리가 본무규정이라고 하죠. 이게 문서화 되어서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 면담합니다.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나요? 네 어린이집 본무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취업규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예 근로계약서에 확인할 수 있고요. 문서로 비치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 묻습니다.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해서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를 면담으로 원장님에게도 물어보고 교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원장님 교사의 구변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나요? 네 저희는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선생님은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아나요? 알고 계신가요?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금 지급받고 계신가요? 라고 묻죠. 네 보수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고요. 규정에 준해서 지금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네 4-3-2의 항목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지 이 지표의 첫 번째 항목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면담으로만 봅니다. 원장님에게도 묻고 교사에게도 묻습니다. 네 원장님은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됩니까? 네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겠죠. 네 저희는 분기별로 직무 스트레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있고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한국보이징원의 마음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저희가 목공이나 원예 프로그램을 자체 내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저희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은 한다라고 하는데 교사가 됐던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항목 묻습니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까? 네 원장님한테 원장님은 보육업무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나요? 선생님한테는 안내를 받았나요? 이렇게 묻겠죠. 네 육아종업지원센터에서 교사 상담 그리고 교사 힐링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육진흥에서 마음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4-3-3 항목에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항목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지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교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선생님한테 이런 복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이따라 하면 어떤 제도인가요? 라고 묻겠죠. 네 저희는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포상휴가도 주고 그 다음에 상여금 그리고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선물을 합니다. 교사 단합대회도 하고요. 선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들의 생일날 저희가 케이크라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어리집마다 다른 복지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저희 어리집은 교사 힐링 프로그램 뮤지컬을 보고 또는 한 학기 한 번 영국 공연 관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항목에 그 복지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에 골고루 제공하나요? 네 원장님은 어리집에 복지혜택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제공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복지혜택이 전체 보육교직원에 골고루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4-4-1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항목 보육교직원의 경력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지 원장님한테 묻습니다. 원장님 연간 보육교직원 교육을 계획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저희는 연간 교육계획 시에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특히 직무 교육이라든가 영양개발을 위한 교육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에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영양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네 원장님한테 묻고 교사에게 묻습니다. 가장 최근에 직무 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원장님은? 네 어떤 직무 교육을 이수했나요? 네 원장님은 당연히 네 지난달에 또는 뭐 몇월달에 원장 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교사는 네 저는 1급 승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교육은 언제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교육을 받았다라면 직무 교육, 승급 교육을 받았다라면 승급 교육, 또는 우리가 영양강화를 위해서 예 지난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보육일지 작성, 관찰일지 작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원장님이 참여했던 예 원장님의 리더십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의사소통 교육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4-2에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1항목, 첫 번째 항목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유래 이상 이루어지는지 예 면담합니다. 기록도 있지만 네 원장님은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선생님, 선생님은 이런 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상호작용 관찰 후에 원장님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네 저희는 1회 원장과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일과 중에서 또 놀이 중에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찰을 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관찰 후에 관찰 관련 내용과 평가를 기록해서 교사와 관찰 결과에 대해서 평가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교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교사용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희 원 자체로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에 이루어져 또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원장님은 이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죠?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원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는 보육교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연 1회 또는 2회면 2회 학기 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근무평가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고 업무 태도 또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동료관계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교사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교사가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반영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반도 원단임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동료교사가 좋은 두 교사가 투단임을 운영하게 됐는데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평가 결과 전문성에서 땡땡이 교사는 영화반 단임보다 또 유화반을 맞는 것이 더 전문성이 더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땡땡이 교사는 유화반 단임으로 조정했습니다. 어쨌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원단임이었는데 평가 결과 투단임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답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교직원에 관련된 질문과 면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우리가 관찰도 하지만 또 기록물도 보지만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은 원장과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면담이 있고요. 또 원장에게 하는 면담이 있고 교사에게 하는 면담이 있고 또는 주류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하는 그런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는 그 면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시 제가 1영역에부터 4영역까지 지금 다 올려드렸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예시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정답일 수는 없고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물론 그대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는데 원마다 조금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너무 이거 답변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면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면 한번 내가 답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변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은 한 번 더 보시고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라고 또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평가를 받는 선생님 더 화이팅 하시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생님 특히 면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라면 이렇게 정리하셔서 평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나는 평가가 조금 멀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세요.